54게임은 올 시즌 나왔는데 6승 11홀딩 2.88의 기록을 올리고 있는 서진영 선수가 동점상황 마운을 이어봤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올라와서 또 하나의 세이브를 추가했었죠. 실제적으로 지금 마무리 역할을 하고 있는 서진영 선수의 환승되는 것 같아요. 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 투수인데 섬도타자 조수행이 끝내기 주자가 됩니다. 3도수 접근. 번트를 대. 원투. 수빈삼지. 박세혁이 3주도로 물러나면서 조수행이 1루에 묶힙니다. 바깥쪽에 빠른 볼을 던져서 삼진을 처리를 했고요. 볼을 살짝 가네요. 목게 왔고 이로 도로 성공입니다. 스윙 삼진영! 중요한 아웃 카운트를 삼째로 잡아내고 있는 서진영입니다. 이제 투어. 가장 많이 던지는 이 포크볼. 위력적이죠. 결국은 나쁜 볼을 좀 제어할 줄 알고 지금처럼 조금 높게 왔을 때는 이 포크볼을 딱 잡아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김대한 선수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투어 아웃이 이룩. 맨팀 잡은 타구! 잡혀요! 오늘 여기 릴라가레스가 연장으로 끌고 갑니다. 허경미래의 안타성 타구가 나갈 세게 잡히면서 오늘 경기 4대4에서 10회로 갑니다. 대단한 기록도 세우고 들었습니다. 대단한 기록도 세우고 있습니다. 여섯 개. 스윙! 오라노. 정수민 리에 찍으라고 돌렸는데 공이 맞지 않았습니다. 서진영이 올라와서 세 번째 삼진을 잡아내야네요. 서진영 선수가 이 포크볼이 정말 빨리 떨어지니까 이거를 대비를 해도 이렇게 딸려 나가네요. 내일은 8월 15일이니까 이렇게 삼진아! 퇴워넘!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2구에서 잡힙니다. 최종 점수 5대4! 이번 주말 2연전을 모두 SSG가 쓸어 담습니다. 오늘 양팀 선발은 그래도 선발의 기대치만큼의 피칭이 나온 것 같고요.